안녕하세요 항원님 여러분! 나라입니다! 나라의 유튜브 챌린지 도전기! 오늘의 챌린지는 두구두구두구! 애교 챌린지! 총 4단계에 걸친 애교 챌린지! 나라가 애교가 많은 편이 아니라 걱정이 되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1단계! 1다기 1은 귀요미! 2다기 2는 귀요미! 3다기 4은 귀요미! 퀴퀴 귀요미! 퀴퀴 귀요미! 4다기 4도 귀요미! 5다기 5도 귀요미! 6다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두 단계! 나라는 기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이라고 하니까 나라는 힘들어! 퀴퀴! 내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4단계! 퀴퀴! 퀴퀴!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하모니아! 하모니아! 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고 해! 오잉 오잉! 나라의 애교 챌린지가 끝난 기념 앵콜 축하 영상입니다! 와! 이제 내 맘대로 막 갈 거야! 야! 애교 4단계! 앞쪽 바닥 갑니다! 우!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하모니아! 와! 하모니아! 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라 꼭 해! 와! 으아! 가원니아! 집사2 야! 감사합니다.